그치 이 정도면 거의 그냥 중국 둥삼수기인데? 이거 그냥 둥삼수기가지고 사슴맛으로 하자, 사슴맛으로 멍게 잊어도 안 돼 오빠 동시락인데 동시락? 동시락? 내가 지금 쌈이 아니야 동시락 다 느껴? 아니 근데 이게 안에서 입안에서 서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칸칸한 맛이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쌈은 지금 한 열까지 들어갔어, 지금 고기 중하지 않게 아니요 지금 한 열까지 들어갔어 지금 한 열까지 들어갔어 이야, 이걸 접어 이야, 이걸 접어 우와, 그냥 방금 좀 사와도 돼 깔끔하게 맞아 마구리야, 사라졌어 한입 도시락 준하 형, 가지 말고 계속 하세요 딱인 것 같아 아, 형님 호떡 씨 눈치채지는 거 봤지? 바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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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쌈으로 받아 쌈으로 받아 쌈으로 받아? 어, 나 형님의 이 내 침이 휘날렸어요 아, 그렇지, 진짜 있다 자 쌈으로 볶게 갈으세요 여섯 장 여섯 개 으응 어, 매워 둘이 안 가네 안 매워? 네 다가, 지금 아, 지금 아, 이 콜트 성냥거리가 매워 선렙 아, 이거 잘 먹었지 아, 매워? 다가, 지금 아, 지금 아, 지금 매운맛이 확 와. 딴 음식 맛을 덮었다가. 지금 쌈 경쟁인데 지금. 여기다 위에다가. 바로 옆에서 볼 수 있잖아. 무슨 샌드위치야 샌드위치. 저는 옆이니까 크기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. 1.500m. 덕차다 덕차다. 덕차다. 강원도 무리수인가요. 밀렸어 밀렸어. 밀렸어 밀렸어 밀렸어. 밀렸어 밀렸어 밀렸어. 후기가 뭐 이렇게 허닥치고. 우와. 그냥 먹어도 된다니까. 준하 형 받아요? 받지. 받은 거야 지금? 이거 준비하고 밀렸어. 반 너무 커지는 거 아닌가요? 여기까지 들어가니까. 어미야 한 판. 맛있다니까 이게. 엉겨져까지. 엉겨져. 좀 시원하게. 여기 여기. 나는 진짜 여기. 뽀쌈에. 팔쌈. 팔쌈. 제가 생각해도. 야 쌈을 주먹밥으로 만드는 거야. 마지막에 이거 덤을 찍어줘야 하는 거야. 드림에. 대 같아요. 자 봅시다. 여기 들어가나요?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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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졌어. 자 풋고추는 거기다 풋고추는 엔딩까지. 가나요? 자. 자. 아. 이거 어떻게 하냐. 브레이스. 브레이스. 여기들 에이스 들어가나요? 열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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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펜쌍. 네. 저 자식 아까 밑에 포포로 갔거든? 우리는 파이버 파이브로 가져야 돼. 아. 전문 영화가 다 저기인데. 포포 파이브 파이브. 바닥을. 너네 아직 거의 잔디라도 원질 텐세다 뒤에. 상 모자라면 풀 쐬주면 돼. 여기 남는 게 풋인데. 밥을 떠줘. 진짜 밥이 더해야돼. 근데 밥 양이 너네가 세더라 우리보다 또. 우리 뭐 틀기가 상싸들아줘야지. 어떻게 하면 끝마시지. 그 풋이. 그 풋은 뭐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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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너무 입안에 걸려요. 딱. 라이벌에서 약간 둘 사람이 뚱 넣으시는 느낌이야. 와. 그 풋은 뭐죠.